이 분은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께서 이 사람은 될 사람이다, 트로트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 이 분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군요. 우려낼 때 우려낸 곰탕같은 목소리에 취해. 감성 트로트 가수 콩자씨의 무대입니다. 박수 받아주세요. 사랑 생전에, 사랑 생전에, 부지런한 마음이 우리. 우리 청축해서 눈동차고 내 청원이 휘지 않나. 내 상처는 어저께 사랑을 싣고 내 삶은 그리워 지는 너의 바람은 맹고 흘뻔한 숨쉬는 그리워 사랑 생전에 사랑 생전에 지는 눈물을 흘리지도 마오 세월이 지나가게 될게 사랑은 전뿐이 사랑 생전에 사랑 생전에 지는 눈물을 흘리지도 마오 지는 눈물을 흘리지도 마오 지는 눈물을 흘리지도 마오 지는 눈물을 흘리지도 마오 지는 눈물을 바라보며 지는 눈물을 흘리지도 마오 지는 눈물을 흘리지도 마오 지는 눈물을 흘리지도 마오 사랑한 심정에 사랑한 심정에 사랑한 심정에 아파요 안녕하세요 과수 홍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맛있는 막국수 닭갈비와 그리고 또 경치도 이렇게 좋고 즐거운 이 축제는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으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홍자 역시도 여기 춘천에 공기도 좋고 또 경치도 좋고 맛있는 닭갈비를 먹으러 많이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여러분들 여기에 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또 행복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또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의 또 최고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춘천 닭갈비와 막국수가 되길 홍자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노래 불러드릴게요 이 노래는 홍자에게 정말 뜻깊은 노래인데요 여러분들께 정말 아무도 몰랐던 저를 이렇게 무드들 주목해서 봐주시는 너무너무 감사한 곡입니다 상사와 불러드리겠습니다 상사와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너무 아쉬워 사랑이 너무 아쉬워 다가가 도구로 지나 사랑이 너무 아쉬워 다가가 괜찮아요 힘들면 좋네요 사랑을 잃게 바쁘면 저는 여덟이에요 틀리나요 사랑아 내 슬픔 사랑아 틀리나요 사랑아 내 슬픔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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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괜찮은 힘들면 좋네요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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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슬픔 사랑아 내 슬픔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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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슬픔 사랑아 내 슬픔 내 슬픔 사랑아 사랑아 내 슬픔 얼마나 하나 정말 엄청 우연해. 정말 우려를 할 때를 우려난 나라님 가슴 쪽에 홍자씨가 팍 바뀌었나요? 이런 계기 좀 하기 쉽지 않잖아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대단한 계기를 갖고 계셨는데 누구도 하지 않는 그런 계기를 그릴 계기를 함께 갖고 계셨어요. 사실 또 우리 홍자씨 대명사에 그러면 우려낼 때를 우려내는 감성. 이런 감성을 담은 방법, 비결을 좀. 두 명이 있을 것 같아요. 어, 드디어 그러니까요. 노래에 마음을 담아서 최대한 무대를 임하는 것이 제가 그런데 왜 비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들었던 두 곡은 이제 그런 감성들을 굉장히 많이 녹여서 불러봤고요. 좀 우리가 좀 차별을 줘서 들어보려면 동요나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우리 홍자씨가 감성을 좀 상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또 뭔가 좀 색깔의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떤 동요를 배울까요? 어, 혹시 제가 좋아하는 동요가 있을까요? 또 배우고 싶어서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배울 수 있게. 네.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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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파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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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염소에다가 한번 그걸 녹여볼까요? 아기 염소가 굉장히 슬퍼질 텐데 괜찮을까요? 슬픈 아기 염소 오늘 한번 보죠 뭐. 파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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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하는 꿈이. 드리운 푸른 온독에. 아기 염소 여럿이. 불을 뜯고 놀아요. 새처럼 밝은 안으로. 하하하하. 자. 이거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제가 제2의 홍자가 될 수 있을지. 한번 해보죠. 준비. 원포인트로. 이것만 생각보다. 하나만 딱 찍어서. 포인트를 찍어줘야죠. 어떤 식으로 불러줘야 되는지. 나는 지금 슬픈 아기 염소다. 나는 지금 슬픈 아기 염소다. 아기 염소 시작. 파랑하는. 파랑하는. 파랑하늘. 봄이. 드리운 푸른 온독에. 염소는 이제 초상난 것 같아. 하하하하. 그냥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하하하하. 잘하십니다. 그러게요. 잘하시네요. 그냥 이어서 저는 진행을 하고. 홍정씨의 음악 들어봐야겠죠. 자 우리 더 한번 우려내서 여러분들의 감성을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노래가 준비되어 있나요?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귀여워. 그거는 오늘 준비를 안 했는데. 여기요. 여기 있어요. 그대 찾는 사람. 하나뿐인 사람. 여기 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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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준비된 노래 어떤 노래에요? 어. 첫번째 노래도 다른게 나와서. 네. 반주를 듣고. 그 노래를 하는게 어떨까요 여러분. 아. 무슨 노래가 나올지 모르는데요. 네. 노래가. 반주가 나와요. 자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홍자씨의 목소리에 푹 받아 봅시다.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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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하얀 고운 얼굴 한 번 못보고서 이리 돌릴 수 있는데 사랑하는 기회에 더 푸른가와 우리의 마음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난 손하는 것도 없다는 용서 이리 돌릴 수 있어요 한글자막 by 박진희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같이 가득 멀어졌어 내가 가만히 만했어 그 험한 길 위에 그대는 봄이 오고 있는 게 하늘이 떠났고 긴 길이 여우 멀지 않는데 내 말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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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앵코를 또 외쳐주셨으니까요 우리 춘천 닭갈비 하면 마지막에 볶아먹는 그 볶음밥이 또 일품이잖아요 맞지요? 그 볶음밥 같은 뭐래 그러면 홍장 앵콜곡으로 한 곡 더 하고 물러나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비나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비나리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비나리 들려드릴게요 나 당신을 사랑해도 될까요? 알도 못하고 한없이 아드는 나의 멋진데 세상이 온도 그대로 변해버렸어 사랑한 말씀도 없이 말씀 그대로 불려줘요 생각하며 다 돋는 꿈일지도 몰라 우릴지도 몰라 하늘이여 저 사랑은 언제 또 흔들려 보일걸요 하늘이여 간절하이소 또 흔들려 보일걸 또 흔들려 보일걸 그 남자를 사랑하게 해줘요 하나씩 사랑하게 해줘요 사랑하게 해줘요 사랑하도록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